3일 신고 제1. 한울천에 대한 말씀 제2호가중 창창미천 현현미천 천무용지 무단예 무상하사망 허공공 무부제 무부룡 한배검께서 이르시되 맛도비 행우여 저 푸른 것이 한울 아니며 저 까마득한 것이 한울 아니니라. 한울은 허울도 바탕도 없고 처음도 끝도 없으며 위아래 사방도 없고 겉도 속도 다 비어서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으며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는 이라. 제2장 한얼림 천신에 대한 말씀 신재무상 1위 유대덕대 대력 생천 주무수세계 조신 신물 섬진무류 소소영령 불간명량 성기원도 절칭변 자성보자 강제인회 한얼림은 그 위에 더 없는 을뜸자리에 계시사 큰 덕과 큰 슬기와 큰 힘을 가지시고 한울을 내시며 수없는 누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되 깃글만한 것도 빠뜨리심이 없고 밝고도 신령하시어 감히 이름 지어 헤아릴 길이 없는 이라. 그 음성과 모습에 접하고자 원해도 신이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지만 저마다의 본성에서 한얼씨앗을 찾아보라. 너희 머릿속에 내려와 계시느니라. 제3장 한울찌 천궁에 대한 말씀 천신국 유천궁 개만선 문만덕 일신유거 불령제철 호시 대길상 대광명처 유성통공환자 교영득회라. 한울은 한얼림의 나라라. 한울찌이 있어 온갖 착함으로써 섬도를 하고 온갖 덕으로써 문을 삼았느니라. 한울님이 계신대로써 무신령과 모든 밝은이들이 모시고 있어 지극히 복되고 가장 빛나는 곳이니 오직 참된 본성을 통달하고 모든 공적을 다 닦은 이라야 나아가 길이 퇴락을 얻을 진이라. 제4장 3개 누리에 대한 말씀 이관삼멸 성신수무진 대소명암 보락부동 일신조군세계 신측 일세계사자 703개. 너희들은 총총이 널린 저 별들을 바라보라. 그 수가 다함이 없으며 크고 작고 밝고 어둡고 괴롭고 즐거워 보임이 같지 않으니라. 한울님께서 문누리를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 해누리 맡은 사자를 시켜 700누리를 거느리게 하십니다. 이지자대 일원 3개 중화진탕 해원 6천 내성현상 심각이 포조 후일세결 행저우유재물 번식. 노혜 땅이 스스로 큰 듯이 보이나 작은 한 알에 누립니다. 속불이 터지고 퍼져 바다로 변하고 육지가 되어 마침내 모든 형상을 이루었는데 하늘님이 기운을 불어 밑까지 싸시고 햇빛과 열을 쪄시어 기고 날고 탈바꿈하고 헤엄질치고 심는 온갖 동식물이 번성하게 되었느니라. 최오장 진리에 대한 말씀. 인물동수 삼진화의 성명정 인전지 물편지 진성무선학 산철통 진명무청탁 등철지 진정우 후박 하철보 반진일신. 사람과 만물이 다같이 세가지 참함을 받나니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라. 사람은 그것을 옹글게 받으나 만물은 치우치게 받느니라. 참성품은 착함도 악함도 없으니 이는 으뜸 밝은이로서 두루 통하여 막힘이 없고 참 목숨은 맑음도 흐림도 없으니 이는 다음 밝은이로서 다 알아 미혹함이 없고 참정기는 후함도 박함도 없으니 이는 아래 밝은이로서 잘 보전하여 이지러짐이 없되 모두 참함으로 돌이키면 한얼린과 하나가 되느니라. 유중미지 삼방착근 왈신기신 심의성 유선학 선보각각기 유명 유청탁 청수탁유 신의정 유후박 후기박천 무사람들은 아득한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세가지 가다리 뿌리박나니 이는 마음과 기운과 몸이니라. 마음은 성품에 의지한 것으로서 착하고 악함이 있으니 착하면 복되고 악하면 화가 되며 기운은 목숨에 의지한 것으로서 맑고 흐림이 있으니 맑으면 오래 살고 흐리면 일찍 죽으며 몸은 정기에 의지한 것으로서 후하고 박함이 있으니 후하면 피하고 박하면 천하게 되느니라. 진망대작 삼도알 감식촉 전성 18경 감히구에노 탐염식 불란한 여진습촉 성색 취미운 자. 참과 가다리 서로 맞서 세기를 지으니 이는 느낌과 숨쉬음과 부딪힘이오. 이것이 다시 18경지를 이루나니 느낌에는 기쁨과 두려움과 슬픔과 성냄과 탐냄과 싫어함이 있고 숨쉬음에는 맑은 기운과 흐린 기운과 찬 기운과 더운 기운과 마른 기운과 젖은 기운이 있으며 부딪힘에는 소리와 빛깔과 냄새와 맛과 음탕함과 살다움이 있느니라. 중선악청탁후박상잡중병도임주타생장소병몰고 무사람들은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린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었어. 가달길에서 제 맘대로 달리다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빠지고 말지만은. 철치감조식금촉이류화행 반망직진발대신기성통공환씨. 박은희는 느낌을 그치고 숨쉬음을 고루하며 부딪힘을 금하고 한고우로 수행하여 가달을 돌이켜 참함으로 나아가 큰 조화를 일으키나니. 참된 본성을 통달하고 모든 공적을 다 닦음이 곧 이것이니라.